281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28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28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3월 14일입니다. 3번 4월 13일입니다. 4번 4월 14일입니다. 28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28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7일입니다. 2번 4월 10일입니다. 2번 4월 10일입니다. 3번 4월 17일입니다. 4번 4월 21일입니다. 286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7일입니다. 2번 2월 27일입니다. 3번 5월 17일입니다. 3번 5월 17일입니다. 4번 5월 27일입니다. 287번 문제입니다. 287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번 2월 28일입니다. 2번 5월 28일입니다. 3번 6월 28일입니다. 4번 9월 28일입니다. 28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19일입니다. 5월 29일입니다. 2번 5월 29일입니다. 2번 5월 29일입니다. 3번 6월 19일입니다. 4번 9월 29일입니다.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입니다. 289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2번 5월 29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290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2일입니다. 2번. 5월 15일입니다. 3번. 6월 12일입니다. 4번. 10월 15일입니다. 29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3일입니다. 2번. 7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0월 4일입니다. 29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9일입니다. 2번. 7월 29일입니다. 3번. 10월 19일입니다. 4번. 10월 29일입니다. 29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2일입니다. 2번. 7월 21일입니다. 3번. 8월 12일입니다. 4번. 8월 21일입니다. 29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4일입니다. 1번. 7월 14일입니다. 2번. 7월 15일입니다. 3번. 8월 14일입니다. 4번. 8월 15일입니다. 2번. 8월 15일입니다. 29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6월 9일입니다. 2번. 7월 8일입니다. 3번. 8월 9일입니다. 3번. 8월 9일입니다. 4번. 9월 8일입니다. 296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13일입니다. 1번. 9월 13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3번. 6월 13일입니다. 4번. 9월 14일입니다. 297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8월 5일입니다. 2번. 9월 6일입니다. 3번. 10월 6일입니다. 4번. 11월 5일입니다. 29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7일입니다. 2번. 4월 18일입니다. 3번. 9월 17일입니다. 4번. 10월 18일입니다. 2번. 10월 18일입니다. 2번. 10월 18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20일입니다. 2번. 8월 20일입니다. 3번. 9월 20일입니다. 3번. 9월 2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300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5월 21일입니다. 4번. 10월 21일입니다. 아멘